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시간 스케줄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아 아우 100일인데 텐션 오케이 안 해도 되네 이거 되게 100일이라고 해도 뭔가가 실감이 안 되는 거 빨리 온 건가 아니면 되게 천천히 온 건가 뭔가 되게 옹유하지 않아요? 빨리 온 건가 난 좀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느리게 한 점점이 왔어요 뭔가 전쟁이 온 거 같아 전쟁이 온 거 같아 되게 뭘 많이 해가지고 1년 된 거 같아 진짜 엄청 빨리 온 거 같긴 해 진짜 한 게 진짜 많네 진짜 그거 엄청 지난 거 같아 진짜 많이 하긴 했지 많은 것들 단체 V LIVE도 진짜 오랜만이다 그런가요? 2주 전에 했나? 저번 주인가? 저번 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남진분들도 축하드리고 엔진 분들 축하드립니다 엔진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로 진짜 우리 100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저 NLF 100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... 멋진... 케이크 케이크 이거 또 케이크예요 와스테이크 이렇게 뒤에 이런... 이런 거 세워서 보여드리면 되나요? 세워서 세우세요 케이크... 좀 무서운데요 내가 봤을 때는... 네 이 정도 여러분 이 꽃이 진작이에요? 갑자기 N 누가 봐도 진짜죠? 진짜요? 네 아니에요 갑자기 갑자기 저희가 저번에 왔는 비누요 맞아요 저도 그게 와우 잘 만들었는데 비누요 여기 여기 참 맛있겠네요 그리고 과일도 있어요 맞아요 과일 과일이 진짜 맛있는데 선인장도 있네요 선인장? 용과 용과 사진 있네 사진 사진 앞에 맞아요 옛날 사진들 이거 뭐야 펠치제 아니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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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예요? 이거 진짜 옛날인가? 이거 그거인가? 어린애 VCR VCR인데 진짜 생리틴 VCR 진짜 생리틴 VCR 이거 뮤직비디오 뜯어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다들 진짜 추워버린다 맞아요 진짜 1년은 지난 거 같아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추워보이네 각자가 인증이 해버렸네 그리고 또 뭐야 저희가 오늘 의상에 대해서 약간 그게 있습니다 맞아요 의상에 대한 비밀 의상에 대한 비밀 이제 또 저희가 서로 좋아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서로가 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남이 다른 사람이 우리 멤버가 이거 입었으면 잘 어울리겠다 하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해봤네요 맞아요 이제 선우 형이 보라색을 입고 있죠 예를 들어서 보라색은 누가 좋아해? 희승이 형 희승이 형 그래서 선우 형이 희승이 형을 입었고 아니 보라색을 입었고 희승이 형을 입었어 희승이 형을 입었어 저를 입으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검정색을 좋아해가지고 선우니에게 좋습니다 많이 줘 맞아 저는 검정색이야 넌 희승이 형 어? 둘 다 검정색이네 검정색이네 하나 동해네 근데 연두색은 모르겠네 제이의 약간 저 와사비 같기도 하고 내 말 개구리 같지 않은데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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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멜론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이거 누가 알았어요 초록색을 제가 골랐어요 이런 초록색일지 몰랐어요 초록색을 좋아하세요 약간 찜 초록색 약간 찜 초록색 좀 더 진한색 카키보다 살짝 초록색일지 이게 저 오늘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되게 개구리 같지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이런 거 되게 소화하기 힘들어 야채 코 뒤로 해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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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뭐지 제이크는 제가 하얀색을 좋아해가지고 야채 그래서 하얀색을 따뜻해 보인다 진짜 따뜻해 따뜻해 보인다 정원이는 무슨 색깔이에요? 정원이는 무슨 색깔이에요? 정원이는 무슨 색깔이에요? 정원이는 무슨 색깔이에요? 네 제가 저는 누가 했을지 반면 한 사람밖에 없잖아 누구보다 제이도 왜? 누가 봐도 손으로 손으로 이거 민트색 그러네 되게 헷갈리 정원이가 진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민트색 민트색 진짜 베레헤모 진짜 오랜만에 쓰네요 베레헤모 끼면 더 귀여워 지이 형 파란색 정원이요 정원의 상징이 이제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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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파란색 많이 적히네 파란색 더 하나 또 파란색 진짜 하나 잘 어울리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의상의 비밀입니다 컨셉 아닌 컨셉이라 맞아요 오늘의 컨셉 비하인드 레이스 드레스 칼 댓글에 댓글에 뒤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내 이름이 귀여워인가 왜 자꾸 귀여워라고 이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 이름이 귀여워인가 왜 자꾸 나를 귀여워라고 유닛분들도 그 뭐지? 저희한테 완전 맨날 귀엽다고 맞아요 내 이름이 양정원인가 왜 자꾸 나 양정원이라고 부를 나 양정원인가 안 정원인가 그래서 만들 수 있어요 난 정원형 뭐야 정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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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정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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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그리고 밑에 뭐 있는데 또 네 조금 더 있어요 밑에 잘하자 읽어주세요 이거 제형이 읽어주세요 오케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쁜이들 성장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이름? 이름 1일 말도 안 모를 이름인데 그 2일 갖다가 1로 숫자 1로 숫자 1로 진짜 재밌다 역시 우리의 뚜뚜 엔진들 하루하루 쑥쑥 퍼가는 이쁜이들 보며 101일이라는 시간 동안 핸드폰을 보며 관광으로 가는 네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 무슨 살짝 나중에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게 되네 사실 모델에서 파는 소유스 누가 울 때 광광으로 봐 광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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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번도 광광 문제 없을게 광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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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이 나나 봐요 눈물에서 그만 봐 네 네 그렇죠 뭔가 약간 평소에 편하게 올라갈 때는 되게 그렇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각자 편하게 합시다 오늘도 편하게 하잖아 그냥 과일도 먹으면서 우리 NYPD의 특징이 뭡니까? 맛있겠다 자유로운 나 용과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 용과 진짜 저는 처음 먹어봐라 이게 뭐예요? 달아요 이거 용과 뭔가 휘이만 가라 땡스 용과 좀 별론데? 별로예요? 맛있네요 그냥 식감이 키위가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? 귤? 귤 아니에요 딱히 재밌다 낑깡 아닌가? 낑깡? 귤 귤 맛도 진짜요? 아니 키위고 있어 이거 용과 꺼세기도 먹는 건가? 나 먹어 이거 먹어 처음 봐 역시 키위 오늘 무슨 요일이죠? 오늘 원은스데이 수요일인가? 수요일인가? 수요일이요 혹시 먹을 때가 좀 좋을까? 수요일이면 오늘 학교 만약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면 학교 다니는 주인가? 수요일인가? 학교 가는 주 있고 온라인 클래스 하는 주가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진짜? 그러면 오늘 급식 맛있는 거 드세요? 수요일에 급식 맛있는 거 드세요? 수요일에 급식 맛있는 거 드세요 근데 학교만 다 하는데 우리 학교가 맛있다 수요일 날인지 어떠세요? 뭐 그런 날이 하죠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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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? 그렇나요? 저희가 100일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했는지 처음 프로필 영상 그 처음 공개된 프로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미국에서도 그거예요? 영상이요? 그러니까 비하인드 그런가? 우리가 딱 엔하이폰 아일랜드 나오자마자 딱 그 TV 캠프코너 들고 찍어서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되나? 보여요? 아니 근데 이거 안 보이지 않나? 우리끼리 그냥 보고 살색하게 점수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하인드신 엔진분들도 같이 보면서 저 이거 안 본 거 같은데 이승이 형 이승이 형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진짜 어렵다 성훈이 형 같은 머리 진짜 이때 다 교황하는 거지 나 좀 이승이 같다 이게 어려워 진짜 귀여워 이승이 왜 이렇게 애기냐? 와 진짜 이거 이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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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중에 흘렸단 말인데 나도 이거 흘렸단 말인데 나도 이거 흘렸단 말인데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거 나 이거 나 못 보겠는데 와 우리 진짜 매력 포인트예요 우리 빨리 왜요? 갑자기 몸 더 열이 꺼 뭐야 좀 어색하긴 하다 오 지애 형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이거 전혀 하네 제이 솔직히 제이는 바뀐 게 없어 이때는 이거 없었구나 여전엔 뭔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여러분 저 때가 먼저 더 어려웠어 진짜 어렵다 나 왜 이렇게 작아 3개월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다고? 아이렌트 하면서 힘들었나봐 3개월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다고? 3개월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다고? 3개월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다고? 이때는 공사리 야 소리 조금만 뭐야 저거는 잠깐만 나 돌려서 보네 안돼 뭐야 내 것만 야 너희 다 돌려서 본다 야 너희 다 돌려서 본다 네 방금 방금 뒤로 했었는데 이때는 뭐 뭘 타고 있어 응 저 때 이거 더 빠졌어 저의 매력과 같은 택배 섹시 다들 왜 택배 섹시 택배 섹시 택배 섹시 택배 섹시 택배 섹시 뭘 이때는 더 강아지 같아 저 때 한국은 약간 15일 응 택배 섹시 택배 섹시 택배 섹시